한국어 능력시험 다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빨라요 다시 들으십시오. 빨라요 2번 문제입니다. 사진 다시 들으십시오. 사진 3번 문제입니다. 운전 다시 들으십시오. 운전 4번 문제입니다. 편지 다시 들으십시오. 편지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더워요 2번 추워요 3번 3번 비가 와요 3번 4번 눈이 와요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더워요 2번 추워요 3번 3번 비가 와요 4번 눈이 와요 6번 문제입니다. 책꼬지가 어디에 있어요? 1번 1번 옷장 안에 있어요 2번 옷장 밑에 있어요 3번 옷장 왼쪽에 있어요 4번 옷장 오른쪽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책꼬지가 어디에 있어요 책꼬지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옷장 안에 있어요 2번 옷장 밑에 있어요 3번 옷장 왼쪽에 있어요 4번 옷장 오른쪽에 있어요 7번 7번 문제입니다. 무엇이 제일 쌉니까? 1번 안경 2번 시계 3번 휴대폰 4번 운동화 다시 들으십시오. 무엇이 제일 쌉니까? 1번 안경 2번 시계 3번 휴대폰 4번 운동화 8번 8번 문제입니다. 오늘 뭐 해요? 1. 등산을 해요 2. 수영을 해요 3. 회식을 해요 4. 환송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1. 등산을 해요 2. 수영을 해요 3. 회식을 해요 4. 환송을 해요 9번 9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증인입니다 2. 증거입니다 3. 피해자입니다 4. 가해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증인입니다 2. 증거입니다 3. 피해자입니다 4. 가해자입니다 4. 가해자입니다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5시 50분입니다 지금은 5시 5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5시 50분입니다 5시 50분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시장에서 과일을 사고 있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시장에서 과일을 사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배를 사려고 해요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지수씨 언니는 몇 살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씨 언니는 몇 살이에요? 네 12번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기분이 어때요? 다시 들으십시오. 기분이 어때요? 15번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입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 사람입니까? 16번 문제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뭐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뭐예요? 16번 문제입니다. 투안 씨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투안 씨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네요. 18번부터 25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추석에 보통 뭐예요?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차례도 지내요.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차례도 지내요. 15번 문제입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서 하는 놀이가 있어요? 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서 하는 놀이가 있어요? 20번 문제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벽에 걸 시계가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잘 쓰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새 집으로 이사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벽에 걸 시계가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잘 쓰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벽군요. 창문을 좀 열까요? 아니요. 열지 마세요. 창문을 열면 차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요. 아, 그럼 에어컨을 켤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 그럼 에어컨을 켤게요. 22번 문제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밥을 손으로 먹어요.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는 손으로 먹지 않아요. 수저로 먹어요. 수저로 먹어요. 23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극장 앞에 차를 세워도 돼요? 아니요. 극장 앞에는 주차하면 안 돼요. 주차장은 지하에 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요금을 내야 해요? 아니요. 안 내도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극장 앞에 차를 세워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극장 앞에는 주차하면 안 돼요. 주차장은 지하에 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요금을 내야 해요? 아니요. 안 내도 돼요. 아니요.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직장 안에서의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는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합니다. 만일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십시오.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시고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정확하게 써놓아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직장 안에서의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는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합니다. 만일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십시오.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시고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정확하게 써놓아야 합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대한민국의 문화 서점, 장소 등을 그리고 나라와 시간, 장소 등을 앞두는 장소 등을 확대하여 이 문화 들은 역사에 이 문화 문화 아멘 아멘